안녕하세요. 홍구부입니다. 저희는 오늘 쭈꾸미 사냥을 갑니다. 지금 새벽 4시 38분 집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당진 장고항으로 갈거에요. 장고항으로 가서 오늘 선상 쭈꾸미 낚시를 할겁니다. 렛츠고. 렛츠고. 많이 잡아올게요. 준비되니? 준비됐어. 설레니? 설레니다. 쭈꾸미 잡을 준비됐니? 됐지. 오케이. 렛츠고. 아 낚싯대가 초리따가 부러져가지고 낚싯대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렛츠고. 뭔가 왜 표정이 상탈이 아니지? 어 가보증어다 가보증어. 어 진짜? 쟤가 가보증이 와. 일로와봐. 야. 가보증어. 귀엽다. 새우. 새우야? 가보증어 봐봐. 가보증아 여기 생겼어. 오 진짜 신기하다. 아 낚싯대 여기서 빌려도 되겠다. 빌리자 그냥. 어때? 사는건 좀 그렇고. 선생님. 쭈꾸미 낚싯대 하나 대여하는 거예요? 저거? 네. 저거 얼마에요? 만원이요? 만원이요? 저거 하나만 빌릴게요. 일단 만원. 이거 낚싯대 다 똑같은거죠? 여기 자연들이에요. 네. 자연들이에요. 네. 자연들이에요. 오늘이 20분 정도 있어요. 아니 뭐 낚시꾼이요? 야 낚시꾼이요. 쭈꾸미 잡으러 가자고. 미치권네. 너 머리낌 갖고 왔다? 아 잘했어. 머리 쫀메라고? 여기 있어. 아 있어? 네. 자 낚시를 가봅시다. 가봅시다. 어휴 씨. 뭐 논며로 왔니? 하하하하. 장현아 조심해야돼. 내가 잡아줄게. 기다려. 도래야. 도래에다가. 핀돌에다가 이렇게 끼는 거야. 아아. 그래서. 클립을 끌어. 이게 이제. 제일. 제일 기본. 기본 제비. 물에 들어가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알았어.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장호왕의. 그리노의. 승선이었습니다. 오늘 주꾸미 낚시. 할 건데. 많이 잡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우와. 하하하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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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쿠칼라차 락쿠칼라차 벌써 포인트! 첫번째 포인트인가? 락칭 시작합니다 쭉 내려 눌러 교체 락쿠칼라 락쿠칼라 내가 잡은거야? 응 감아 감아 오케이 왔어 어 셋 감아 더 감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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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감아 감아 이거 누구 틀리면 안되지 뭐고 오케이 잡았다 어 자 여기 보여줘 진짜 오케이 나이스 쑥쑥쑥 잡았지롱 오케이 바로 내려 실팀이 없어 이렇게 계속 하는거야 나이스 나이스 하이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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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자기가 알아서 어떻게 하는지 알았지 이거 많이 잡아서 겨울 때까지 먹자 어 늦게 맞지 어 시작이 좋아 시작이 좋아 어 뭐냐 이거 하이파 하이파 가까이서 네 짠거리 오케이 아나다보 하이파 벌렸나? 어 다시 한번 사이즈 괜찮다 나와라 나와라다고 했어 아우 얘를 진포 좋아하네 진포 좋아해 아닌가? 자기거랑 내가 엉켰나? 아니죠? 사이즈 좋구요 일단 사진 한번 찍어줘 사진 한번 나 얼굴을 바꿔야 돼 형이랑 닮았다 봐봐 빨리 오케이 잠깐만요 사이즈 좋구요 아직 까부지 야야야야 장난! 까부지 말라 봤지? 너 뭐하는거 지금? 나 진짜 장난하냐? 나 붙여 자기거랑 내가 또 걸린거 같다 어때? 느낌이? 그치? 그치? 자기도 무거운 느낌 났지? 내꺼에 걸렸나 보다 아니다 잡았다 오케이 오우 사이즈 좋아 좋구요 아주 좋구요 오우 살았어 나이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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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오우 마누라 이제 잘잡어 한번 잡았어 자 미리 얘기해줘 울릴때 나이스 한번에 치와요 오우 깊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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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문어니 문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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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부에 쭈꾸미 사냥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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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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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썸만 눌러 됐어 피트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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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입주로 왔어 네 오우 오우 이야 뻥뜨려 붙었어 큰 놈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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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자이오 여기 좀 잡아줘 мы 자쿠 뭘 말해 자기야? 응 광어 오락이란 거 자기가 응? 질통이야? 너 머리 얼마큼 뒀어? 아니 흘러 흘러 아 제발 닦아줘 빨리 음 그렇게 보지 마 닦아줘 아 더러워 새똥 맞았어 새똥 빨리 닦아줘 빨리 구걸이 닦았어요 새똥 맞았어 새똥 응? 니가 봐 아이씨 아이씨 모래 빨아야 돼 어? 뭐야 구걸이 안 먹었어? 구걸이 안 먹었네? 재수 자기야 거기 밥 안 준다고 얘네들이 싼 거 아니야 쟤가 여기다 벌려 구걸이 안 줬는데 야 머리 안 스며들어 큰일 날 뻔했다 진짜 나 안 쓸래 이거 아 써 그냥 머리에 스며드는 거 같아 아니 안 스며들어 닦아 전 택하는 사람에 가다가 안 돼 그래 드디어 나왔다 이야 크다 사이즈 사이즈 이야 이거 커요 네 오케이 왔어 오 오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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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È 늦つ 오 오 오 오 아 오 오 야.. 시크다 여기 잡아봐 꺼꺼으로 빼봐 나도 왔다 시크셋 잘 뛰보는데도 잡혔어 호호호 롱에서 장난치잖아 전남 낚시를 해보려는거야 낚시를? 오늘 낚시 해보니까 어떠세요? 오늘 처음 해본건데 그래도 한 10마리 이상은 잡은 것 같아서 너무 재밌고 생각보다 그래도 큰걸로 많이 잡혀가지고 뿌듯해요 빨리 가서 샤부샤부랑 가보증어 잡은거 어떻게 먹을지 생각해봐야됩니다 나이스 돌아가지유 안맞지유 얘도 목속이 뜬다 물 물 물있어 갑갑갑갑 이빈아 여기다 한번 해줘 심해 카메라 한번 나갈수있죠 주둥이를 밖에 바닷쪽으로 해야돼 뺑글뺑글 돌면서 올라오는데 야야야야야야야 야씨 야 야야야 진짜 아싸 잘 나온다 마지막에 잘 나온다고 그렇지 바로바로 나한테 바로 사이즈좋다 다같이 이렇게 아니 저 아줌마가 다 잡아가네 여기있는 쪼꼬미 응? 왔어? 나도 왔어 막판 클라이막스 진짜 많이 잡았다 많이 잡았어요 예 안전하게 올라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잡으셨어요? 예 아 수고하십니다 많이 잡았어요 네 네 아 예 자 쪼꼬미나씩 끝나고 집으로 복귀해서 쪼꼬미 샤브샤브 한번 맛있게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샤브샤브 해먹을거라서 먹어야 되세요 알겠어 수고했어 재밌었다 뿅